방송인으로서의 멤버가 조금.. 난 그.. 뭐..뭐 딱히 할 말이 없다 아..아 몰라..나 일단..예블린 말이 맞아 드랍이 가만히 있어 봐. 100m인가 저 아래점이? 어디..어디 있어요? 녹창고 움직인다 아 우리 가야된다. 우리 쪼끔 나가야되요 우리 이번 블럭 나가야되서 여기있다 여기 여기있어요 아 잠시만 여기 뒤에 핑 찍어봐봐요 거기있어 거기있다고 노랑핑? 네 녹창고 녹창고 보이죠 큰창고 두개 거기 한 스쿼트있어 우리 앞으로 그냥 가지 뭐 그냥 쟤네 무시하고 오케이 나갑시다 고고 에브리오리 나가자 이쪽으로 하이 차 버리고 그냥 잡고 갈까요? 버려야지 버려야지 그냥 가자 저거 차 아니야? 이리로 갈까? 그냥 버려 어떻게 해 잠깐만요 찍어봐 여기는 여기 연두핑은 아마 여기 검문소라서 여기 나갈거 같은데 여기 여기서 한 번 더 보지 뭐 오케이 한 번 더 보고 이 다다음 자기장쯤에 자리 아예 확정짓는게 낫겠다 아니 가다가 저기 애니방 쪽 한 번씩 봐줘야 간게 알았어 알았어 8배니까 찬다 지나간다 S 방향 195 200C SW 뭐지 뭐지? 흘려요? 흘려 흘려? 넘어갔어 이거 가는 집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차 안 쓰고 보니까 없는거 같은데 일단 다 문 열려있어서 흘려있어서 흘려있어 조심조심조심 흠흠 문 닫혀야 하는 집도 있긴 있다 그런 집 조심해야 같이 들어가서 같이 가자 가자 한번 보죠 야불이 같이 가야돼 어 한 집 한 집부터 같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 들어가봐 이런 집은 오히려 없는데 이게 그 숨기 좋은 집 저런 집 수비하기 별로 좋은 집은 아닌데 집이 ㄷ자여가지고 창문이 너무 크고 많은 아 집이 별로인데 여기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보고 좀더 가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응 가면서 주변 사주관계 어딜 갈거야 저 악취까지 가자 건물에서 가면서 굶자 굶자 굶 굶자 굶자 이제 너무 작은데 하흥 기획이래 집은 동영종 오 여기 동네는 클리어인 것 같아요 여기 단지는 창문이 많아서 사방에서 호두를 맞을 수도 있어 뭐 자기 구상이랑 진통제 드링크 순서대로 몇 갠지 알려주세요 저는 5, 3, 5 저 2, 3, 5, 4 나 의료용 키트 하나 있고 75방향 잠깐 미안해요 75방향 3명 이렇게 땡기는 중이거든요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오면 오면 죽이자 지금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쏙쏙쏙 고고 고고 때려 때려 한 대 한 대 개피 따개비로 숨었어요 응 감는 중 감는 중 오케이 이쪽으로 오다가 따개비로 돌렸거든요 오다 조심해야됨 얘 불이야 조금 더 숨는 방향으로 했어야 돼 나 조세 맞췄는데 어흥 기절 오케이 나이스 한 대 두 대 드링크 중 저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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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잡았어 나이스 얘네 세 명이었는데 다른 방향 조심하고 여기 그냥 동대 좀 가봐요 저 동대 좀 가봐요 저 어디 있는지 으아 죽을 뻔했다 한 명 살아있어요 어헝 잠깐만요 내가 에스하니까 내가 볼게 우리 블럭 말고 다 안 던지냐고 뭐야 아 일로 일로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야불이 옆에 있어봐 일단 힐하고 있어 응? 제가 이래요? 아 내가 내가 힐하고 있어 여기 여기 옆으로 가있어 옆으로 가있어 아 호수비도 그대로 있어 어 그대로 우리 노출 안해도 될거야 좀 있으면 아 나 어딘지 안 보여 있어 나 보여 나 어디인지 알아 아 야 야 야 야 나와 나와 맞는다고 맞는다고 내가 저 새끼 진짜 팔벨을 볼게 나와봐 나와요 나와요 아주머니 나와봐 애불이 있어 애불이 또 죽으면은 피 아파 최대한 안 넘는게 좋아 뒤라고 뒤봤다고? 앞이야 뒤는 제가 보고있음 여기 뒤좀 봐줘요 뒤 아 여기 제가 N방향은 제가 보고있는데 건물쪽이 몰라는데 제가 지금 W는 못보거든요 차라리 얘불리 어어 이거 이쪽이네 N이 방향이네 아닌데 탄이 이쪽으로 튀는데 벽으로 튀는데 뭐야 반대쪽인거 같은데 W 방향 W W쪽 반대쪽 아 안보이는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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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죽어옵니다 가만있으라고 옆에 우리 안 던지네 우리 안 던지네 잠깐 잠깐 뒤에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집이 좀 좁아가지고 행복하다 시라부스 아 행복하면 안되지 나 안보이는데 어디있는거야 뒤에서 어떻게 쏘는데 기다리기달 우리 좀만 그냥 숨어있어도 될거같아요 그 구석지기 숨어서 어 조금 피채우고 꼬는거 기다려도 될거같은게 부모랑 누다 딸보는거같아 일단 좋아요 지금 우리 상태 안 던지네 좋아요 안 던지네 좋아요 아 외부리 머리가 없구나 외부리 이제 사려야된다 알겠지 뭐 외부리 저기 갓 갓바 상했지 아 이쪽가서 여고 1랩이라도 먹어 뒤에 1랩이 스킬 외부리 나 힐좀하고 어 그 앞에 있는거 먹으면 되겠다 붕대 뭐 충고야 외부리 나 붕대 30개있어 말고 구상은 구상 다썼어 다썼어 이리로와봐 뚝배기 어디썼니? 뚝배기 없어 뚝배기 없어 없죠? 헬멧밖에 없어 아이 그 토끼 밖에 없어 그거 먹어 강탈조끼라도 응 2방향으로 간거 같애 우리가 뒤에 쏟은 애들 2 아 알 수 있죠 아니 뒤에서 어떻게 쏜거지? 안보이는데? 씨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니 아직 25명이나 남았어 말이 되나? 많이 남았네 Q2야 Q2야 제 앞에 있는 1병짜리 집이랑 어 버기 소리 NW N방향 1병짜리 집으로 온다 1병짜리 집으로 온다 지금 30도에 있는 15랑 30에 있는 집 하나씩 안 잠기거든요 연두핑 쪽 여기 여기 올라온다 알쓰 일단 안 쏠게요 따개비도 이리로 간거 같애 내가 지금 있는 삥삥친데 보이지 노란핑? 응 그쪽 그쪽 둔거 같애 오케이 오케이 차소리 어 잠깐만 이브리 잠깐만 문 여겨볼게 어 나가야되긴 한데 많이 멀진 않고 드링크 몇개 있어 이브리? 나 두개였네 어 드링크 줘? 아 두개는 충분할거 같애 이브리 등뒤 조심 그래도 하나 줄게 하나 줄게 바닥에 하나 이거 하나 가져가 가져가 아주머니 여기 저는 있어요 전 많아요 있다고? 알았어 응 너 줄라고 물어본거라 여기 사람 없다고? 여기 앞집에 사람 없는거 같아 잠깐만 잠깐만 W쪽에 소리난다 W W는 있는데 네 뱃짜뿔시 좀 샅개죽에서 싸우는거 같은데? 어 40초에 30초정도에 먹읍시다 아 40초 40초 지금 먹으세요 지금 드링크 돼 먹고 먹자 먹자 요 원래 드링크 있는거 다 먹어 피치하고 그리고 요쪽에 있는 문으로 나가죠 우리 이스트 문으로 열고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면서 가자 아 깎으면서 나가죠 나갈까요? 갑시다 갑시다 고고 집 앞에 집 조심해 왼쪽에 소리난다 무시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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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조심하고 이 집 없죠 사랑 응 들어가자 들어가자 일단 뭐야 들어가자 지금? 나가야돼요 우리 알았어 어 가야돼요 어 꼬부리고 오세요 여기 앞에 능선 앞에 사람있거든요 알았어 알았어 약간 무시하면서 근데 우리가 언덕 내려가야돼서 내려가야돼서 앞에 해우수할 사람이 있겠다 저기 안돼 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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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해줘야돼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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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방향 S방향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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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내려간다 여기 사람이 있을거 같은데 요거 정리하고 가죠 열어어 잡아 매우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다그 agua 피 없어 피 없어 피 없어 들어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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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예브리 도 들어와 어 잠깐 들어와 살려줘 예브리 나 살려봐 예브리 나 살려봐 오케이, 그리고 옆에 있는 애한테서 그거 먹어? 헬멧 먹어? 아씨, 도대체 스나야? 침착, 침착, 침착하게 S 방향, 나무, 나무에 갤리 슈트 입은 애, 스나 하나 있다 S 방향의 나무? 195도 잠깐만요 오, 잠깐만 언니, 이거 뚝백이 없는데? 아, 없어, 내가 터트렸나보다 문 열고 여, 바깥, 잠깐만 사람, 사람 있나 몰라? 조금 좀 봐야돼 오, 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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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 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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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 사람 있다 아, 우리 가야되는데? 나와봐, 나와봐, 계속 잡아야돼 위치 어디쪽이야? 아이고, 기다려봐, 기다려봐 위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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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리 슈트 S, 나 왜 안보이냐? 어, 뭐가 사람이야? 잠깐만, 몇초 남았지? 계속 가야되는데, 우리 잠깐만, 기다려, 서먹어 뭐가 사람이야? 뭐가 사람이야? 엄마, 엄마, 아 깜짝이야 저 버리고 가세요 이거, 안 던지듯이 바로 앞이라 버리고 가야됨 가야됨 가야됨, 가야됨, 가야됨 야,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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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 앞으로 뛰 얘도 어차피 그거 먹을 거거든요 얘, 얘 쏘셈, 얘 쏘셈 케이지 얘도 잠깐 왼쪽에 사람 있어 왼쪽에 사람 있어, 195 왼쪽에 사람 있어 왼쪽에 사람 있어 앞으로 더 가야돼 더 가야돼 자기장 때문에 개피어 보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히트 먹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완전 딸 피워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 응응, 괜찮은데, 괜찮은데 얘블이가 많이 누워가지고 이거 2대1인 것 같아요 알았어 앞에 저기 여기 더블리 반응 더블리 두, 오른쪽 나무 아, 봤어, 봤어, 봤어 어, 오른쪽 나무 하나 있고 나이스 라스트 어딘지 몰라요 얘가 길리 슈트 아닌가? 길리 슈트 아닌가? 길리 슈트 잡았어 오케이 저기다, 저기다 이거 설마? 겟 나이스 너무나 잘하는 것 아이고, 예블이 너무 잘해줬다 예블이가 말 잘 들어가지고 예블이 잘했어 잘했어 어, 너무 잘해줬다 예블이 덕분에 이겼는데 별로? 너무 잘하는 곳이다 아르테님이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만두 멋져 아이고, 아르테님 100개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마무리할까? 그래, 마무리하자 예, 그래 1등 됐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장담을 못한다 고생하셨습니다 잘자요 잘자요 응, 몸 잘했다 맞지? 우리 숙녀분도 좀 잘자요 미모 좀 갖고 와야지 아니, 다음에 롤 하자, 롤 하자 아, 롤! 좋아 언니, 나 별 소우다 스킨 3개나 샀다 미스코트 아리 알겠어 알겠어 다음엔 롤에서 합곡해서 만나자 전장에서 만나자 알았어 알겠습니다, 잘자요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인싸 나누시고 언니, 설자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갈게요 네, 잘자세요 네 주무세요 님 축구볼거에요? 응, 축구볼거에요 왜요? 아니에요 자요, 잘자요 축구볼게 잘자요 네, 잘자요 네, 빠이빠이 갈게요 안녕 아, 진력이 더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아 아...